여기가 이제 메디알 쪽에 엔트램몬트 인데요. 보시면 칼카네알 타살 터널 신드롬이죠. 티비알 러브 엔트램몬트 타살 터널 신드롬 인데요. 메인으로 크게 두 군데에서 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탈러스의 포스트로 메디알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죠. 여기 너브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목을 막 움직이면 너브가 자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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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테이션 돼서 마찰에 의해서 프릭션에 의해서 인플레메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서스텐다클라탈리 잖아요. 서스텐다클라탈리 이 바로 위에 대부분의 메디알 플란타 너브가 지나갑니다. 메디알 플란타 너브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개로 메디알 플란타 너브, 라타랄 플란타 너브로 나눠지거든요. 여기서 메디알 플란타 너브, 라타랄 플란타 너브가 넘어지는데 나눠지기 여기에서 눌리면은 주로 발바닥 전체가 찌릿찌릿찌릿하고 그런 모래 밟는 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눌리면 주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바닥 메디알 쪽으로만 찌릿찌릿한 그런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피지칼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탈루 카카냐 코알리션이 있는 그 부위 여기 보면 포스테르 메디알 플러스 오브 탈루스가 딱 만져집니다. 그러면 살짝만 되면 쿵 쿵 쿵 쿵 쿵 아떼리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맥을 그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밀어버리면 여기 이제 엘보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장난을 쓰려고 이렇게 이게 엘보우인데요. 이렇게 툭 툭 해서 찌릿찌릿 전기 찌릿찌릿 그 얼란어브 찌릿찌릿하게 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틱 틱 틱 틱 어우 찌릿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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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찌릿 뚝 하면 찌릿찌릿으로 쭉 오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스테르 탈루 그 위에서 찌릿찌릿하면 이제 1,2,3 발가락 쪽으로, 메디알 쪽으로만 찌릿찌릿하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살토나 신드롬을 진단할 때는 항상 간별해야 될 게 있어요. 라디클로패시와 마스클로패시와 페리페럴 뉴로패시 즉 DM 뉴로패시 같은 것을 간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DM 뉴로패시는 어쨌든 신경이 다 두꺼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있어도 찌릿찌릿하다고 하고 넘살 같다고 하고 자갈받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톡톡톡 치면은 더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타사토나 신드롬 이렇게 진단하면 안 되고 또 하나 라디클로패시는 이미 허리에서 신경이 늘려서 이 신경 자체가 하이퍼센시티제이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클로패시가 있어서 L5루트가 늘린 분들이 여기로 와가지고서 증상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톡톡 치러주니 찌릿찌릿 찌릿찌릿한다고 해서 아 이거 타사토나 신드롬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이 라디클로패시는 이미 하이퍼센시티제이션되어 있어서 이런 타사토나 신드롬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간별진단 목적으로 물론 이제 허리 MRI를 찍어 볼 수도 있고 EMG NCV를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다가 포컬하게 스테레이드 인젝션을 리드카이드를 믹스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상이 한두 달이라도 확 좋아지면 여기 포컬한 문제가 맞는 거고 주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증상이 호전이 맞추겠더니 그냥 똑같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아니라 허리에서 문제입니다. DM 뉴로패시도 순수하게 DM 뉴로패시면은 여기서 주사 난다고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DM 뉴로패시가 되면서 신경이 두꺼워지면서 여기가 메시픽스빌드에 빵빵하게 돼서 타사토나 신내에서 압박이 돼서 나타난다 그러면 DM 뉴로패시가 두꺼워지면서 너브가 두꺼워지면서 세컨더리로 여기서 눌려서 증상이 악화되는 거라고 하면 여기다 주사 넣어주면 그 부분만큼은 좋아져요. 단 DM 뉴로패시 자체만으로는 좋아지진 않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바스클로패시 인데요. 바스클로패시는 우리가 펄스하고 일라스티티를 검사를 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 지그시 살짝 누르면은 쿵쿵쿵 뛰거든요. 이 뛸 때 자꾸 연습을 하다보면 이게 일라스티티디 그러니까 아떼리의 탄성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잘 뛰고 펄스도 괜찮고 쿵쿵쿵쿵쿵 아떼리가 쿵 좁아졌다 누르났다 하는 그런 걸 펄스를 일라스티티를 느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정상이구나 아니면 어떻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도 도사리스 페데스 아떼리도 지그시 눌러서 쿵쿵쿵쿵 쿵 근데 조금 일레길라 아니야? 포스가 잠깐만 아니구나 이렇게 도사리스 페데스랑 티베라스 포스테리아 아떼리를 피지컬을 하면 아 그리고 이제 DM 하고 하이포테이션 하고 과거력 그걸 같이 확인을 하고 여기 바리코스 베인 있는 걸 확인을 하면 종합적으로 아 바스클로패시에 의한 페인이겠구나 아니면 아니겠구나 라는 어느정도 이제 간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클라우디케이션도 이제 문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요 타살터널 신드롬을 진단을 할 때는 꼭 DM 뉴로패시 페리페럴 뉴로패시 바스클로패시 그리고 L5 언저리에서의 라디클로패시를 꼭 이제 간별을 생각을 하고서는 피지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살터널 신드롬일 때는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처럼 이렇게 틱틱틱틱 하는 방법으로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처음에 하실 때는 이제 망치나 고무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한다면 여기를 아까도 그 부분이 있잖아요 틱틱틱틱 하는 방법도 있지만 틱틱틱틱 하면 찌릿찌릿찌릿합니다 여기가 이제 포스트로메달 플러스에서 탈루스 톡톡톡 치거나 서스탈타클로 탈리 톡톡톡 치거나 이런 방법이 보편적으로 이제 틴날 사인 틴날 테스트죠 틴날 사인을 유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카팔터널 신드롬에서 얘기하는 이제 팔렌테스트 있잖아요 이렇게 팔렌테스트처럼 여기도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최대한 발목을 뒤로 제끼고 에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발을 뒤로 제끼고 에벌전 그러니까 슈피네이션이 아니라 풀프루네이션을 시키는 거죠 도시프레이션을 하고 풀프루네이션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텐션에 이렇게 가해집니다 텐션에 가해져서 한 10초 정도 있다가 어떤 증상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살살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살살 그래서 어떤 신경이 찌릿찌릿찌릿한 그런 게 유발되는지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도시프레이션 익스톨러션 에버션 딱 이 상태에서 여기를 지그시 이렇게 만져주면 찌릿찌릿찌릿찌릿하게 한 10초 이내에 유발이 되면 타사터널 신드롬이 증상일 수가 있거나 이런 게 있고 사실은 반대로도 이렇게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모더파이드 티넬스 테스트죠 이렇게 해서 프로보케이션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찌릿찌릿찌릿하는 방법이 있고 고구망치로 찌릿찌릿찌릿찌릿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플레이션 하고 완전히 에버전 시킨 다음에 한 10초 이내에 이런 마사지를 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냥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살 마사지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선시티비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있는 부위하고 이렇게 해서 타사터널 신드롬은 이렇게 증상을 간별하면 되겠고요